쇼핑의 무게중심이 온라인으로 넘어가면서 온라인 쇼핑몰들의 갑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 판촉비를 떠넘기거나 판매대금을 안 주는 행위 등이 대표적인데요. 정부가 이런 갑질 행위로부터 입점 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해 다음 주 발표를 앞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내년 2월쯤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. 박규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 납품업체들에게 거래액 대비 가장 많은 판매 촉진비를 떠넘긴 상위 5개 유통업체 명단입니다. 쿠팡, GS숍, UMF 등 온라인 쇼핑몰이 3곳이나 됩니다. 올 초 공정의 발표를 보면 온라인 쇼핑몰들은 9개의 부당행위 유형 중 무려 6개에서 1위를 차지했는데 판매대금을 안 주거나 부당하게 상품을 반품하고 판촉비를 전가시키는 행위 등을 가장 많이 저질렀습니다. 온라인 쇼핑몰들이 대형마트 못지않은 슈퍼 갑질의 온상이 됐다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. 이에 따라 공정위가 온라인 쇼핑몰들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전방위적으로 차단할 첫 심사지침을 마련하고 다음 주 발표와 동시에 행정 예고합니다. 심사지침에는 판촉비 등 부당한 비용 떠넘기기뿐 아니라 판매대금 미지급과 배타적 거래 요구 등 다른 불공정 행위에 대한 위법성 판단 기준도 담깁니다. 이번에 적용 대상이 되는 업체들은 온라인 매출 1천억 원 이상인 쿠팡, GS숍, CJ몰, SSG닷컴 등 약 45곳입니다. 공정위는 20일간의 행정 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내년 2월경 시행하기로 했는데 납품업체들이 받고 있는 부당한 유통 갑질이 상당 부분 근절될 것으로 보입니다. SBS CNBC 박규준입니다.